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뵈요 한참만에 뵈죠 한참만에 그쵸 오랜만이죠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가 너무 울아가쳐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그래요? 아 굿하지 마라구요 네? 굿하지 마라구요 왜 굿을 하지 말라 그럴까요? 아 너무도 못 기다려요 뭐를? 아니 굿 해놓고 무슨 다음날 뭐 벼락치게 해갖고 성불나길 바래서 네 재수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등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네 3일 정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3일이 지나야 이 일 끝인데 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나 봐요 소원자들이 아무래도 그런게 많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런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해주고 하다보니까 네 저희 직업이 말로 하고 상담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은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소원자들 이렇게 일을 잡아가지고 일을 할 때는 네 신경이 더 많이 가겠죠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리 당주들 많은 선생님들 네 근데 그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좀 일을 해놓고 네 좀 기다리고 이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 최하한 그래도 기도할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런 시간은 고사하고 3일도 못 기다리는 분도 있고 네 아 뭐 어째하고 그 일하기 전 뭐 일하기 전이나 오늘 하룻밤을 잤는데 오늘 하루 장사를 해봤는데 똑같다는 거야 막 이러는데 정말 이게 허파같은 일어주고 퉁볼라거든 네 구탈 때도 분명히 벼라치기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기다리시라고 조곤조곤 공수 나가고 하는데 많은 소원자들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전국에 많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네 일들도 많이 하실 건데 굿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런 고민점은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또 알아두셔야 될게 내가 집안 진중에 우한이 있으면 그게 먼저 일인 거야 그렇죠 한 번에 가면 좋죠 네 근데 집안에 이렇게 부모님이 가셨다든가 이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한 번에 죽어도 못 가요 제수를 네 그걸 진진욱이라고 하는데 네 그 망제천도를 해놓고 제수를 여는 게 낫거든요 네 무당이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당을 미쳤나보다 그렇게 봐요 이제 몰라서 그런 분도 있겠지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상속을 받고도 네 돈을 아껴요 아 한 번에 가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아시라고 물론 몰라서도 그러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몰라서 첨벌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3년 탈산까지는 네 왜냐면 살아있는 자손들도 죄인이고 가신 망제도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진진욱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다 좋은 거예요 네 가신 망제는 편하게 이렇게 가시라고 길 열어드리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손들은 네 복도 벗고 아프지도 말라고 네 인생의 인형 끊고 가라고 천도 발언을 해드리는 건데 양쪽이 다 좋은 거거든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무당이 응 구시키려고 나눠서 구수 시키려고 그러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많은 소원자들이 제술을 열어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바른 점사를 내리고 바르게 이길 할 때는 따라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수 하시면서 기다릴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대략 기도할 시간도 주셔야지 그럼 개월수로 얘기한다면? 그래도 한 100일 정도는 기도할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겠네요 성격 급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울화가 쳐서 얼마나 답답한지 꼭 한번 이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굿이라는 거에 대해서 굿은 왜 해야 되는 건지 굿은 해놓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꼭 한번 영상을 찍고 싶더라고요 저도 또한 굿을 많이 하지만 많은 선생님도 굿을 많이 하시면서 같은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자가 편한 마음으로 신령님 전에 지극정성으로 해서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도 해야 하고 소원자들은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굿을 하실 적에는 정성이 반이에요 네 제가 집에 소원자가 이제 믿고 따라올 적에 의심 없이 딱 한 방에 된 소원도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상담을 하고 정성을 들을 때는 네 믿는 거 아닐까요? 믿는 건데요 네 그냥 딱 믿고 오시는 분이 있고 지혜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조리를 잡아놓고 가서 깨요 조리가 뭔가요? 그래서 암흑의 집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조상님 전에 다 인물 대령하고 자손들이 효도한답니다 밥도 주고 옷도 갈아입으시라고 새 옷으로 네 그렇게 되면 그 집 조상님들이 겁나게 좋아하시고 신령님 또 가뭄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조리를 잡아놓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원자 소원을 그날부터 딱 이렇게 조리를 잡아놓고 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리를 잡아놓는 게 네 근데 이를 잡아놓고 그렇게 가서 깨는 거를 너무도 쉽게 깨세요 네 그래서 그럼 재는 거예요 금전 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서 깎아요 깎아요? 네 그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님이 내린 금액이 정답이에요 얼마가 됐든 거기서 최소한의 것으로 해서 주셨는데 그래놓고 가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의심 없이 진짜 부모님 전에 효도하려고 하는 이쁜 마음을 쓰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겠죠 가신 분들한테 왜냐면 살아생전에 못한 효도라든가 네 그런 서러움에 그리움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땐 참 이쁘죠 네 그럴 때 성분이 많이 나는 걸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굿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병꽃이 됐든 사업 재수꽃이 됐든 간에 이런 진지능이가 됐든 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가 됐든 성주꽃 그 다음에 신꽃 가린꽃 뭐 빙이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굿은 목적 목적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한 방에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소원자 분들께서는 네 일단 선생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셨을 적에 네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본 거야 네 특히 조상점을 네 그리고 병점을 잘 보시는 분들이 점수 잘 보시는 분이야 아 그래요 네 역점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병점을 본다는 거는 네 그랬을 적에는 의심 없이 따라가셔서 굿해도 괜찮다 그리고 귀신이 꿈빡 안 먹어요 조상 조상님들이 꿈빡 안 잡수신다니까 뭐라도 드시면 도와주시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이 굿이라는 게요 자라고 나시면 과정도 화목해지고 아픈 자는 소원도 이루어요 아 병원에서 고칠 건 병원에서 고쳐야 되고 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령이 이 굿을 해서 못 고칩니다 네 수술도 못 해드려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고칠 건 병원에서 고치시는데 이 조상의 문제가 되거든 뭐 집안 진중의 우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빙의가 되고 뭐 기운이 없고 이 조상으로 인한 거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아픈 것들은 그럼 선생님이 잘 아시는 건 뭔가요 저는 이제 병점 잘 보고요 병끝 네 그래서 제가 넉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네 상담자들이 이렇게 오시면 네 선생님 혹시 이 조상이죠 네 그 자손하고 같이 따라온 조상을 보십니까 당연히 보죠 조상님들 보고요 저는 조상님하고 이렇게 신령님하고 구분이 돼요 아 신령님들은 다르게 들어오세요 아 그럼 조상님들은 이제 살아생전에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화경으로 보시는 건가요 화경으로요 그럼 코복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아 그래요 뭐 묘자리가 저기 뭐 진짜 제주도에 있건 어디 있건 외국에 있건 저는 봐요 지관도 보니까 앉아서 아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네 선생님 특히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아 그럼 저는 보죠 신받고 1년 지나면서부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년 지나면서부터 그래서 감사하죠 저는 왜냐하면 전부기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아 아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아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네 그 집 조상이 어떻게 생긴 거며 네 네 그런 능력을 주신 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점수하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경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 근데 일반 분들이 그렇게 믿고 하시는데 네 네 단 30일 든 거 기다려주고 그런 거에서 화가 많이 나셨군요 아 네 요즘 사람들 너무 급하세요 막 벼락치게 하려고 그러고요 네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네 제가 다음날 뭐 이뤄준다 그러면 저는 과거 달라빛이라도 내요 항상 발바닥에 흙 안 묻히겠죠 당연하죠 전 1억이라도 들어서 할 거야 내일 뭔 일 난다고 하면 네 한 달이면 뭔 일 난다고 해서는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완전 우물 밑에서 우물가에서 손을 찾는 격이네요 너무 빨라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당방에 재수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네 듣고 싶은 얘기만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원자 여러분들 좀 느긋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느긋하시지 못할 것 같고 따라오시지 못할 것 같으면 그 타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상담자들 중에서도 네 우리가 그냥 신령님의 공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안 따라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따라오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구슬한 소원자라든가 네 전 안에 공을 들이는 그러한 소원자들 네 보면 느긋하게 오신 분들은 성분이 납니다 차근차근 차근차근 아 그런 걸 봤고 얘도 많이 봤고 네 그랬는데 급하신 양반들은 결과를 못 보고 떠나는 거라 네 자기 지푸레 자기가 꺾인다고 그러나 네 그 성질에 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응 급하신 양반들 뭐가 되겠지 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비시면 좋으련만 네 그 순간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급하신 양반들은 이렇게 이제 소원을 잃어놓고 네 뭐 거의 2주도 안 가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성분을 낸 때 자신 있으니까 네 기도 시간을 달래고 또 기다려달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자가 신령님 전에 기도를 해서 어려운 거는 그렇게 기도도 오래 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좀 주셔야 되고 일반 제가 집들도 뭐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오랜 시간 묵어놓고 네 단방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집들도 소원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면 네 다른 선생님네 집에 다니다가 네 선생님네 집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선생님네 집에 다니다가 다른 선생님네 집으로 가시는 사례자분들이 있을 건데 그럼요 예 그분들이 그럼 대체적으로 기다림의 미약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소원을 자기 이제 어떤 곳이라는 거에 행하게 될 때는 소원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재수 때문에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소원하는 게 비싼 금장 들으셨으면 네 나는 참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벌된 생각나서라도 그럼요 기다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웬만큼은 기다려 보시고 이랬네 저랬네를 말씀을 하셔야지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이쪽 선생님이 집에 가서 일했고 또 우리집에서 일했는데 뭐 일했고 했던 분들 네 와서 하는 분 얘기는 똑같아요 네 왜냐면 다섯 선생님이 집에서 일해서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얘기나 네 아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성질 급해서 떠나시는 분은 똑같을 거란 얘기에요 네 네 그래서 같은 길을 가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소원자 여러분 성격 급하게 먹지 마시고 비싼 금장 들여서 일하시는데 좀 느긋하게 우리 제자님들이 이렇게 소원 이루게 기도할 시간도 좀 주시고요 네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말을 하시면 또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면 좀 따라오시고 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성불 없어요? 성불이 힘들죠 네 벌써 의심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게 뭐 일해놓고 1년을 기다리라고 해서 10년을 기다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단 일을 해놓고 조리잡으면서 성불 난다고 했죠 네 그런 분도 있지만 한 달이 걸린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최하 한 1년 1년 가는 분도 계세요 드물지만 네 그런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 100일 안에 전부 다 어떤 작은 거라도 한 가지씩은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원은 이루어지십니다 그러시니까 소원자 여러분 좀 성격 좀 느긋하게 네 지금 현재 시국도 많이 어렵지만 어려워서 그런가 많이들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경제적인 사령이 어려워서 그러시겠지만 이왕 일을 하기로 구슬하기로 마음먹어서 구슬하셨다면 이 제자가 기도할 시간도 좀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갓집도 소원자도 정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이 가림제자들이 또 많이 문의를 한다네요 가림제자들 참 많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요 네 그 가림제자들 하시는 분들도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면 일반 소원적으로 더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기기 시작하면 이제 걸을 거고 뛸 건데 네 그걸 못 참고요 바로 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신선생님을 잡아서 신어머니실 아버지를 잡아서 그 말씀 따라가시면 손해 날 게 없으실텐데 네 제 생각엔 그래요 말씀을 안 듣고 네 혼자 돌다 가든가 아니면 내 모셨다든가 네 왜냐면 가르쳐 주기도 이전에 성격이 급해서 떠나셨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신가림을 해봤지만 말을 안 들어요 아 말을 안 들어요 네 왜냐면 신선생님이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았을 거거든 그렇죠 신의 부모가 나쁜 거 안 가르켜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따라하면 좋으련만 네 안 따라해요 와서 뭐 하라고 그러면 오지도 않아요 어? 오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네 이상한 말을 해요 자꾸 네 그러면 일제 이제 신의 구시라는 과정을 천전문 열어서 이 면패를 받고 이제 누구누구 오셨다 하는 게 말문을 열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오셨고 할아버지가 오셨고 뭘로 오셨고 뭘로 오셨고 뭘로 오셨고 자기 입을 딱 얘기를 하면 그건 호명이에요 그렇죠 이미 말문을 열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살을 보는 게 말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착각하시는 제자님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다음 거는 이제 어 점을 보는 요령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처음에 외동 때는 단답이겠죠 짧겠죠 네 뭐를 줘도 딱 그대로만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많이 늘어나실 건데 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라구요 가림제자분들 네 하고 가림제자분들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야 돼 신 처음 받는 제자나 가림제자나 똑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신의 세계에 먼저 와봤잖아요 응? 의심하지 마세요 신 선생님이 됐든 신부모가 됐든 나쁜 거 안 가르칩니다 좀 느긋하게 따라오셔야 좋은 결과가 있죠 아 그러면 일반 사례자분들 상담자 분들이나 네 신 제자 가림제자분들이나 네 성격에서도 좀 이렇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럼요 아주 깝깝해요 소원자들 그렇다고 쳐요 신가림 하신 분들은 네 신령님들은 연검한데 제자가 모자른 거예요 사실은 제자가 게으른 거예요 아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외동 때 기도외마님인데 오셨다가 오라고 했다가 보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좋으시겠냐고 그럼요 그럼 그 푸는 과정이 있어요 매침만 푸는 과정이 있으신데 그걸 못 참으시면 되겠어? 그런 마음 갖고 신령님 어떻게 모시겠느냐고 해요 네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먼저 가신 신 선생님이나 신 부모님이 절대 나쁜 거 안 가르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내 자손 사랑하듯이 신 제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외래 신의 선생님이나 신 부모 뭐라고 나쁘다고 하실 게 아니다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물론 먼저 가신 선생님이나 신 부모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따라오시는 제자님들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구세에 대한 걸 잠깐 언급을 하다가 지금 이게 우라가 쳐가지고 요즘 가림제자 문의도 많이 오고 많이 와요 네 얘기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서 네 이 같은 길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네 신 깔임도 구시니까 네 급한 마음 먹지 마시라고 네 급할수록 돌아갔다고 돌아가라고 그랬다고 네 이 신의 일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해도 해도 모자라요 네 그래서 신에게 이제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신 깔임하시는 제자님들 급한 마음 먹지 마시라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소원자 여러분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이의한 굿을 결정하셨으면 느긋하게 좀 기다려 가십시다 아 그러면 배치장도 낫들면 낫다는데 그럼요 낫들면 낫죠 근데 요즘 너무들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네 오늘 굿 했으니까 내일 좋은 일 있을 거야 아니 벼락 안 쳐요 그거 착각해 벼락 치는 거 만약 번개펄에 꽁 튀겠네 그죠 아유 그럼요 그럼 나도 한다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네 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라구요 네 정말 네 선생님들은 무속 선생님들은 무속인 선생님들은 귀신을 눈으로 보는지 또 어떻게 보이는지 뭐 형체만 보이는지 네 뭐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병점하고 그럼 선생님은 화경으로 보시니까 네 그 조상점이나 네 아픈 병점이나 네 이런 건 자신 있다는 얘기죠 아유 그럼 자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점사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아 그럼요 정성 많이 드리고 얘도 많이 있으시죠 네 네 그중에 제가 점사 봤던 내용 중에 네 네 또 이제 몇몇의 얘기구요 네 그리고 이제 점사를 보고 상담하러 오셔서 네 정말 너무하다 하는 것들을 잠깐 언급한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일단 정성을 드리는 분들 마음가진가 네 또 정성 드리고 난 후의 마음가진가 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주시고 네 또 선생님들이 모시고 있으면 신령인전에 믿음을 줘서 선생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걸 달라는 뜻에서 그럼요 느긋하게 가자 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시자 하는 얘기구요 네 그 다음에 기도해서 성불낼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구요 네 그리고 한번 믿었으면 믿고 따라 오시라는 얘기에요 그럼 선생님도 자신이 있죠? 아유 물론 자신이 있죠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무속인 선생님들도 네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으나 네 같은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같은 고 아마 같은 고민일거에요 아마 그럼 대한민국에 무속인 선생님들 화이팅 하셔야겠네요 아유 선생님들도 화이팅 하시구요 저도 화이팅하고 네 네 또 소원자분들도 이런 영상을 보시고 네 아 정성을 드릴 때는 큰 맘 먹고 드리는 건데 좀 연말 본전 생각나진 않게끔 선생님들이 잘 할 거니까 내가 좀 기다렸으면 어떤 선생님들을 못대라고 빌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겠죠 기다려 보고 말씀하세요 네 기다리지도 않고 이랬네 저랬네 말씀하시지 말고 네 나 입으로 공 깐단 얘기가 있어요 네 비싼 금전 드리고 네 아유 세상이 지금 느긋하게 있으면 덕이 가련만 네 이랬네 저랬네 암흑의 선생님 이랬네 그러시지 말고 네 비싼 금전 드린 만큼 조금 기다려 갑시다 네 왜냐면 기다리지도 못할 것 같的话 또 구 타지 말라니까